한글자막 by 한효정 미미, I see you. exchange as a 너무 웃겨 야 이거 좀 더 안 넣을까? 진짜 너무 웃음 그런거는 나를 좀 더 좋아해 좋은거 스테이터 나 이거 너 다 찍어 별로 안생겼어 너가 안생겼어 그냥 빨라가 안생겼어 예희야 나한테 잘 안생겼어 이것은 동물계의 자연환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